네, 한 대동안 따뜻삭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배프의 촉 시간입니다. 척하면 촉이 오는 육감적인 우리 소장님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인사할 때 표정이 없어요? 네. 한번 좀 웃어주시죠. 싫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군요. 아침에 식사는 안 하고 오시죠? 네. 그래서 매가 고프신 것 같아요. 좀 기분도 안 좋고. 제가 나중에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말만 말고. 그래도 한 두세 번은 먹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 전의 기념식에 참석하던 도중에 휴대전화를 분술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핸드폰이 엄청 중요하겠죠. 본인에게는 워낙 이슈가 되는 중요한 물건이기도 했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됐습니다. 핸드폰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마침 당직이었던 팀이라고 그러면서 강력사 팀을 대거 쫙 투입을 해서 수색을 했고요. 그분들은 결국 못 찾았지만 그 장례에 참석했었던 제한군인의 시민 A씨가 습득을 해서 경찰에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핸드폰을 본인이 잃어버렸으면 그냥 분실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 남이 훔쳐갔을 것이다. 강력사건이 벌어졌다. 점유의 탐을 횡령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왜 이렇게 생각을 오바해서 하는 거죠? 우리 장관께서는 강박증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강박증이 있어서 그럴까요? 핸드폰에 대한 강박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과정상으로는 강력사 팀이 투입해 수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장은 서열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경찰서장은 31개인데 1위가 종로서고 2위가 중부서인데 지금 관할이 중부서인데 순위가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용산서가 좀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서울경찰청장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31개가 쭉 둘러왔는데 이제 가까이 있는 순서가 배치가 됐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관행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부서의 이름이 무슨 서장인데 아마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기회예요? 잘 보일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한동을 전과하는 게? 네. 아마도. 그런데 이제 그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중부서가. 실제로는 이제 사실 조금 멀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바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강력사팀은 강력계 형사들의 팀 수는 1팀이 살인이고 2팀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비면 관할에서 사건의 출동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함부로 인력을 이런... 대답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뭐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은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디 감히 강력계 형사들을 유실물로 흐른들 합니까? 만약에 이게 대통령 휴대폰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냥 국가기밀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으면.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냥 일개...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의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오바해갖고 그걸 찾아달라고 하는 건 아무리 개인이 찾아달라고 하면 일단 지구대가 먼저 가죠. 확인을 해갖고 먼저 장래에 전화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방송을 해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갖고 절차를 밟아야지 갑자기 광력형사를 투입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 이런 거는 만약에 경찰서에서 처리한다고 해도 생활안전과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을 질서계에서 하죠. 질서계. 일단 유실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물론 가장 먼저는 112에 신고하면 지구대가 와서 사정을 듣고 거기서 이제 가장 쉬운 건 뭡니까? 장래 방송을 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렇죠. 핸드폰 잃어버렸으면 돌려달라. 돌려달라. 그리고 만약에 가져가시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순서를 해야 되는 건지 어디 강력형사들을 합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직권나면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이건 감찰까지 가야 되는 수준. 그래요. 내부적으로는 감찰. 형사적으로야 모르겠지만. 형사적으로는 만약에 고속고발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경찰 인력을 함부로 투입하면 안 됩니다. 보통 강력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어떤 사건들을 합니까? 당직은 대기하고 있죠. 당직은 강력계 한 팀이 전체가 막 대기합니까? 왜냐하면 당직팀이 따로 있고 형사당직이 따로 있거든요. 매일 당직이. 1팀부터 쭉 넘어가면. 그럼 거기는 이제 그 시간대에 발생하는데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코드 제로 같은 경우에 출동할 수 있게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강력 1팀이 당직. 내일은 강력 2팀이 당직.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약에 인질 사건,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 그 팀이 다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쨌든 강력팀은 하는 일이 강도, 살인, 폭행. 살인, 강도 그런 것들. 납치. 납치.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형사당직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인데 핸드폰 주워주고 찾아주는 거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핸드폰 주워주는데 왜 강력계 형사들을 그것도 팀 단위로 말이 됩니까? 가을 남자님께서 바람 피는 남자들이 폰을 생명같이 지키더군요. 그 양반은 무슨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핸드폰에 대해서. 핸드폰에 왜 이렇게 아까 강박증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나 보죠? 핸드폰 안에?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러면 본부장관 경호원들 있잖아요. 수행원들 있잖아요. 법무부 직원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럼 해야지 왜 강력계 형사를. 이거는 중부서 서장이 이건 오버한 겁니다. 중부서 서장이.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원래는 경찰도 다 순서가 있다. 순위가 있다. 그럼요. 제일은 원래 종로였는데. 그다음에 중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는 서열이 용산서가 제일 1번으로 넘어가는 것 같다. 대통령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장관이 있으니까 중부서에 있는 이분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던 걸로 여겨진다. 제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본인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경찰들이 원래 이렇게 눈치 보고 오버하고 그럽니까? 위에서 이렇게 계속 쓸어주면 이렇게 더 많이 합니다. 쓸어줘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뭔가 건폭이든 뭐든 이렇게 좀 그거 하면 승진시켜줄게 라고 하는 거 계속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면 그걸로 좀 많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바람 부는 데나 달라지는데 사실 경찰의 인력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법과 제도에 맞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해야죠. 네.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인력이 사적으로 이용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일국의 장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경찰들이 했을 수 있겠네요. 본인이 강력 경사들이 오면 본인이 사양을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필요는 없다. 저희가 알아서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일국의 장관들, 법무부 장관이 법치에 맞는 장관이죠.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 발언들고 깜짝 놀랐어요. 박윤한, 이 사람 검사 출신인데요. 경찰 제도발전위원장, 박덕흠 원하고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하다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1개인은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뭐라고 말하든 본인이. 그런데 여기는 이분은 행안부 소속의 제도발전위원장의 공직을 맡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박수가 막 쏟아져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박수 치신 분들이 본인들 생각이 그러셨지만 이분의 위치라는 걸 생각하셔야죠. 위치라는 걸 생각하셔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지. 전직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국민의 70% 같게 생각한다는, 안내 모는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건 본인 생각이고 본인이 개인의 자격으로야 장충체육관이든 아니면 잠실체육관이든 뭐라고 떠들든 그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고 표현이지만 이게 제도를 발전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주 부적절하죠. 박인환 씨가 지금 아마 조금 비판하고 싶었던 지점은 이거 같아요.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걸 왜 경찰로 넘기냐. 이건 국정원 고유 업무인데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로 이 건을 넘기면서 북한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권이 어디에 고유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거는 적절하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데에 배속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과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하다가 간첩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찰한테 이것을 해서 합의했다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거고 법에 정해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거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법 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국회에다가 해든가 해야지 대공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정원 출신들이야 자기들이 뺏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제도의 차원에서 타협과 얘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궁금했는데 대공수사권을 굳이 국정원에 안 놔두고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의 업무 범위 혹은 권한 범위를 되게 축소시켜놨어요. 문제는 정부 때. 그래서 국내에 있는 거에 개입하지 말고 해외에 있는 특히 북한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해라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공수사권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일환으로서 국정원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이것도 아예 그냥 경찰 넘긴다는 거야. 지금 경찰에도 너무 많은 걸 지금 몰아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너무 모든 걸 경찰로 넘기고 이런 경찰들로부터 불만이나 혹은 국정원으로부터 불만이나 이런 걸 일부러 야기한 겁니까? 그러냐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자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자. 왜냐하면 미국의 FBI에서 FBI 국장이 종신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신. 종신으로. 사실 종신 국장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때는 미국 FBI 정보를 같이 다뤘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정보를 조작해서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음모론도 있지만 헤네디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FBI 국장의 임기도 만들고 정보기관을 아예 떼어낸 겁니다. 그게 CIA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정보와 수사권을 같이 붙이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보를 임의적으로 조작해서 수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을 그냥 말하자면 공산주의자 만들어갖고 그냥 두들겨 잡아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아주 나쁜 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서로 견제하게 하자는 게 대원칙이고요. 아주 제한적으로 어떤 해외 첩보 같은 형태에는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지만 대내적인 형태의 내국인에 대한 수사와 정보는 분리해야 된다. 이것이 대원칙이고 워낙 독재정권 때 그 정보와 수사를 같이 하면서 중정이라든가 안기부가 어떤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경찰에 오기고 사실 이것은 일정 정도 과도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한테도 주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반작용으로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 이런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사실 국정원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본인들이 자초한 게 서울의 위조 감금 고문 이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사건이잖아요. 이때 국정원 그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거 플러스 이래저래 조작한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넘겨야 된다고 그 당시에 다들 합의가 있었었고 국정원도 알았다. 내가 넘겨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넘겨야 되는 타임이 되니까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국정원 내부에서도 사실은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넘기는 게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대북이라든가 대외 정보 쪽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지금 싹 다 물갈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원 교수님 모셨으니까 다시 한 번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유정 씨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양파 같아요. 뭔가 나오면 나올수록 뭔가가 이상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최근 검찰에서 그러니까 정유정 씨가 사실은 면식도 없는 자기가 과외 앱에서 만난 A라고 하는 여성. 퇴학생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성실하게 대학교 갔고 영화 가르치는 능력이 되니까 나 영화 가르쳐 줄 테니까 만나요. 애가 주고 그냥 돈 벌려고 학비라도 벌려고 했던 그 학생을 가서 정말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옷에 피가 튀었다고 그 학생의 옷까지 자기가 뺏어서 입국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왜 죽었냐 그랬더니 죽여보고 싶었다. 이런 말이나 하는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 27일 검사를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범행 당시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110회 넘게 찌르는 잔혹함을 보였는데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 부위를 훼손하는 등 시신 곳곳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 아버지가 있었군요. 할머니가 키웠다고 그러더니 어쨌든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내가 큰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살인을 일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존속살인을 검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일단 팩트는 좀 다른 거는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제가 어제 다른 기자님한테 여쭤봤는데 그거는 오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버킬이 이걸 오버킬이 나는 것을 오버킬이 나는데 오버킬이 110회가 동일하게 찌른 것이 아니라 손 같은 형태를 작은 걸로 누르는 형태로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칼로 다 난제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발표는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발표는 이 정도로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난제하는 식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바닥 같은 데를 콕콕콕 찍는 정도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리고 지문 피하기 위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정의정의 얘기가 실제로 팩트에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정이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실 자기를 버리고 재혼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제3자한테 나타난 것으로 검찰은 결론 짓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지금 오버킬의 양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건 추정이지만 정의정의 이 말은 거짓말 같습니다. 1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6살 때는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조부모 밑에서 컸다. 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가외 앱을 통해서 54명의 가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물색을 했고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등의 살인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어요. 나 정신감정 좀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일어나서 자기한테 말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자기가 심신 미약 상태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이제 자기가 한 것이 내가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내 손에 칼이 있었어요. 내 손에 이런 경우에 살인자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사이코패스 같아요. 자기가 무슨 뭐 살인자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건 전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사한테 감정을 건드려 갖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일종의 망상에 의한 살인 감염 그것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정유정을 그냥 되게 어수룩해 보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럴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혹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의 조력도 받고요. 받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 자기가 분명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왜 그럴까요? 뭐 좀 진짜 사이코라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점수가 26점, 27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훨씬 많이 나온다고요? 사이코패스 점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수점 26점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검찰에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대충한 20에서 20 7, 8, 9점 사이가 잔인하기엔 제일 잔인합니다. 오히려 30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측정하는 40점이 만점이죠? 40점 만점이고 25점 넘으면 패스, 사이코패스예요? 보통의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지 영역으로 했는데 그래서 네 가지 영역에 다섯 가지 문항에서 4, 5, 20인데요. 0, 1, 2 척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자기 반응 검사가 아니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검사관이 판단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디가 주요하게 점수가 튀는가의 문제인데 대략적으로 이거를 내보면 20, 8, 9점짜리들이 잔혹하게 되게 잔혹합니다. 그런데 30점 넘어가는 애들은 그런 사이코패스들은요. 지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를 이 사람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기에 어쨌든 정유정 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있어요? 성향은 분명히 꼭. 그리고 네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인데도 알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반사회적, 일탈적 그분이 성향이 점수가 높은 것 같고 반사회적, 일탈성? 대인관계, 정서성, 일탈성 하나 더 있는데 네 관계가 있는데 생활양식을 했는데 그중에 튀는 게 있습니다. 튀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유형의 사이코패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사람마다 튀는 분야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범죄 저지르는 사람인지가 나온다는 거죠. 칼을 어떻게 쓰는지 토막을 어떻게 내는지 아니면 손을 쓰는지 이것도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대인관계가 사실 조금 불안하지만 그게 점수가 낮죠. 그런데 반사회성이 높은 것은 이제 잔혹한 부분인 거고 반대의 경우는 실제로는 겉으로 보기엔 잔혹하지는 않은데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아이 셋 키우는 엄마가 아이 둘을 더 낳는 과정에서 낳고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데려오자마자 목 졸라서 죽이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 애들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그 냉동실을 그대로 냉장고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이사가고 그러면서 또 자기 세 명의 아이들은 예쁘다고 그러면서 또 키우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설해마을 사건이라고 아시죠? 설해마을 사건에게 프랑스 여자 그 사람이 똑같이 했어요. 그랬었죠. 그 사람도 자기의 큰 애들이 있었고 프랑스에서 애를 영화를 똑같이 둘을 죽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키우기 힘들다는 이게 이유였나요? 아니요. 그때는 아니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심리검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는데 이거를 이제 FBI에서 범죄 분류를 할 때 네오네탈사이드라고 하는 별도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상심리 중에서도 자기의 영화를 죽여서 그거를 혹처럼 떼어낸 다음에 죽여서 그걸 냉동고에 넣고 계속 그렇게 보고 있다가 1년 뒤에 똑같이 똑같이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상심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자신의 그게 버린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에 신체 일부를 띄워져서 버린다. 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한다 이거요? 절다 뇌호증 같은 경우도 절다 뇌호증? 절다 뇌호증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같이 다시 붙입니다.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것도 절다 뇌호증 중에 하나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화 사례라고 일반적이 하는 것은 필리사이드라고 하거나 아니면 인펀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우리의 그런 겁니다. 자기 아이를 키우지 못해 갖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보통 그러고 네오네탈사이드라고 하는 별도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아예 이 아이들을 인간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를 구분을 확실히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 아기들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형법상 영화 사례제는 엄마가 출산을 하면서 이제 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되게 낮은 형량으로 일반 사례제랑 다르게 영화 사례제가 딱 별도죠. 별도로 되게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게끔 제3세계에 나타나는 어떤 가난한 어떤 여성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로 감경 사유로 주는 겁니다. 감경 사유로 넣어주잖아요. 1953년에 한 건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고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실제로는 24시간 12시간 안에 발생하는 영화 사례제에 대한 감경 조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영화 사례제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일반 살인제 같은 경우는 또 존속살인하고 좀 다르게 5년 이상 이렇게 돼요. 하한이 있죠. 상한이 있고 그러니까 영화 사례제는 상한이고 살인제와 존속살인제는 그것보다 더 높죠. 존속살인제는 더 높고 존속살인제는 7년 이상이고 7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까지 되는 거고 일반 살인제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살인까지 사형까지 되는 거고 영화 사례는 10년 이하 보통은 1년 2년 내지는 집행유예 대부분 집행유예거나 아니면 많아야 2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체 유기까지 했으니까 그게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영화 살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반복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의유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화성에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우리 아이를 사가세요. 이러면서 넘겼잖아요. 부모한테 그런 사건도 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다수 사례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사회에 이전부터 계속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낳은 것과 출생신고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있는 브로커들이 접근해서 그것 좀 우리한테 팔라고 하는 경우 이게 불법 의미에 입양일 가능성이 있고 또 뭐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출생신고는 부모가 그냥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하더라도 과태료만 5만 원 내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의사들이 우리 병원에서 아기 낳았어요. 이렇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의사들은 그냥 의사들은 신고하여 의문도 없어요? 그냥 백신만 맞추고 그거를 통보해서 돈을 받는 것까지만 의료기관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생신고는 부모한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들도 아기들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안 하고 부모가 안 하고 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은 유령처럼 사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의 4천 명 정도는 그런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내국인 중에 2,230명이 문제가 됐던 거고 그중에 셋 넷 지금 속속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 그게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고 오늘 어제까지 출생통보제는 이미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여야. 근데 보호출산제는 논란이 있고요. 보호출산제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미혼모들이 보통 그렇죠. 자기가 이걸 신원을 밝히지 않고 낳고 싶다라고 하면 동사무소라든가 관해서 우리가 그럼 대신 받아줄게. 베이비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용 베이비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아기들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생명으로서 똑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고 본인이 뭐 좀 혼란스럽다.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저는 영화 사례죄는 좀 없어져야 될 그런 법인 것 같고 상문화된 조항인데 이런 거 네. 그런데도 가끔 이렇게 또 이 사람은 특히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죽였기 때문에 그 요건에 딱 들어맞아요. 자기를 다 약하게 처벌할 만한 상황에 그걸 몰랐을까요? 본인이? 알았겠죠. 자기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었겠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식을 죽이고 낳는데면 어떻게 얘기를 또 낳고 자기 또 키우는 애기들은 또 어떻게 예쁘게 또 키우고 그럴까요? 아유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이게 다 생명 경시사상에서 좀 비례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좀 씁쓸하고 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직권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는 시간을 가야 되고 사회 곳곳에 레이더처럼 우리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